얼마나 감사하니 문자 좀 확인할게 자 손잡아 다 손잡아 다 손잡아 이렇게 이렇게 손잡아 자 손잡고 우리 여기 선생님 기도 따라서 해 진심으로 해야 돼? 눈 감고 짧게 예수님 저희의 죄를 사여 주소서 저희의 죄를 사여 주소서 짧게 짧게 예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 따라했어? 네 잘했어 목사님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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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리고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우리 화이팅 한번 인사를 해볼까? 예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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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